예, 그렇습니다. 예, 성광을 켜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주의 깊은 존재의 차원에서 신적인 존재의 차원에서 지군류에게 지군류들이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들의 정체를 밝히러 여러분들이 기독교 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의 정체를 밝히러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비행체는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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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의 성광을 켜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예, 예, 선광을 예, 번쩍에 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빛나는 긴 꼬리를 끌어주면서 예, 서서히 지나서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예, 예, 좌측으로 예, 불을 예, 반짝이면서 지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구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와의 일부는 이동에 이동한 곳은 그리스와의 일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행차가 밝게 선광을 켜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차는 소리 없이 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생의 참모습을 육체에 실현시킨 자생의 참모습을 영원한 사랑의 빛으로 감싼 위대한 일에 대해 여기 지구에 와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정체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아들 예수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역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